안녕하십니까 김상규 입니다 오마사 농고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케도니아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우리가 생각나는게 알렉산더 대왕 이잖아요 이분이 마케도니아를 세계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헬레네엄 세계를 구축하고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가 아니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크게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데 이집트는 포톨레마이오스가 장악하고 시리아와 페르시아는 셀로코스라는 장군이 장악하고 그리고 그리스 지역은 안티고노스 장군인 새로운 왕조를 개창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언을 남겨 가지고 자기 아들이 물려준다고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부하 장군들이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고 설사 아들이 물려준다고 하도록 금방 이런 사람들이 제국을 장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멸망은 안티고노스란 장군이 집권한 이게 알렉산더 대왕 사후 한 150년간 정도 갑니다 그 왕조의 멸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는 읽은 19장에서 20장 사이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연속에서 훌륭한 왕이 나오면 위대한 업적을 성취한다 또 연속에서 무난한 왕이 나오면 멸망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 아버지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인프라를 따라서 자기가 세계제국을 만드는 그런 위협을 달성했는데 그처럼 훌륭한 왕이 두 명만 나오면 전제군주국에서는 엄청난 성장이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데도 등소평 이후로 강탱민 후진타오까지 중국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세계제2의 경제대국이 금방 되어버리고 미국이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갔는데 마케도니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왕보다 못한 능력을 가진 후계자도 선왕의 업적으로 그 국가는 지탱을 한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오래 살거나 무난한 왕을 또 나오게 되면 그 국가는 멸망하고 만다 그러는데 요새 중국을 보면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시진핑이 들어와서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제군주국 이런 데서는 훌륭한 왕이 나오느냐 바보 같은 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멸망을 초래한 필리포스 오시와 그럼 페르쉐오스는 무난했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내정은 훌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외교 방문에서는 무능했다고 생각됩니다 마케도니아는 왜 멸망했을까 이 업무는 간단합니다 바로 로마와 싸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로마 외교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과 맞짱드는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리포스 오시는 한때 마케도니아가 그리스를 자주 유지하는 그런 실체였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고 로마에 고개를 숙이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 분노를 가지고 전쟁주문을 했는데 로마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위험인물로 보고 로마는 좌시하고 있었을 것 같고 자기만 그러면 되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그런 생각과 전략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마케도니아의 결정적인 패착인데 아들 인사에 실패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두 명이 있었는데 로마에 대해서 평화를 주장하는 둘째 아들 데메트리스가 있었고 또 로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첫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포스는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로마에 적극적인 전쟁을 주장하는 첫째 아들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그게 결정적인 마켓톤의 멸망을 초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후계자 인사는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종은 굉장히 인사를 잘한 것 같아요 양령대군 좀 뭐 근달기가 있으니까 제끼고 또 둘째 아들 효랭대군은 너무 공부만 하고 술도 못 먹고 이러니까 제끼고 삼남인 세종을 택했는데 조선왕조 500년이 갈 수 있는 기틀을 세종이 닦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한 정책인데 세종대왕은 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능력 위주보다는 중국의 종법주의를 실현하다 보니까 아들 인사에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세조의 반정이라든지 권력상정의 비극을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삼성 같은 경우도 사진인자 삼성 이댕철 회장인데 도쿄 선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시작을 한 사람도 이분이지만 또 아들 인사도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제끼고 삼남이건이를 택했다는 자체가 그러므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탁월한 인사를 한 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5세는 왜 그렇게 로마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었느냐 로마와 악연이 좀 있었어요 1차 마케도니아 전쟁에서 필리포스 5세가 한니발을 지원합니다 그 당시에 한니발이 칸나의 전투에서 이고 이러니까 로마는 끝났다 생각하고 한니발과 손을 잡다 보니까 로마와 싸우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한니발 전쟁하느라고 로마는 직접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힘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마케도니아를 이탈리아 반도로 못 나오도록 계속 했는데 그때는 한니발 전쟁 중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2차 마케도니아 전쟁은 옛날 한니발 전쟁에서 로마가 당한 엉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이제 전쟁을 도발을 해서 전쟁이 개시됐는데 결국 로마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때 테살리아라든지 소아시아 그리고 케클롭스 제도 이런 섬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분노가 쌓인 데다가 안티오크스 전쟁 때는 로마 팬을 듭니다 그때는 안티오크스가 자기를 동맹국으로 끌어낼 노력도 안 하고 또 이 전쟁은 안티오크스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로마를 지지를 했는데 옛날에 뺏겼던 땅도 찾고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로마는 마케도니아가 커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배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깎아 주었는데 땅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엉어리가 쌓였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아들 둘이 있었는데 메토리오스 왕자가 2차 마케도니아 전쟁에 패배한 로마의 인질로 가게 됩니다 그때 9살 때 가가서 14살까지 로마의 인질로 있었는데 이분이 차남이지만 적자였어요 정실 왕비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왕위 개성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인데 로마에 가서 굉장히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 미국이 풀브레트 장관을 주듯이 공부를 시키고 나면 침입화가 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제도, 미국의 정치, 미국의 이상 이런 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제도, 말이 되는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로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와보니까 진짜 모든 게 공개적으로 논의돼서 정치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또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 로마의 도덕성, 덕 이런 걸 체화하다 보니까 로마와 함께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돌아와서 로마와 평화를 주장합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마케도니아를 친 로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왕자의 교육에 굉장히 심의를 기울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BC 183년에 필리포스 5세가 로마와 충돌하는 일이 생겼어요 동맹국을 침해하고 로마가 이걸 근거로 제재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데메트루슈를 외교사절단으로 로마에 보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데메트루슈를 너무 대우를 잘한 겁니다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그러면서 로마 원로우는 아들인 니를 봐가지고 아버지를 용서하겠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데메트루슈를 붕 띄워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따라온 귀족들이나 수행인들도 데메트루슈를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지고 또 로마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데메트루슈를 중심으로 친 로마당을 만들어서 마케토뉴와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데메트루스 왕자는 신 로마파가 됩니다 문제는 왕이 개성권과 관련해서 형이 굉장히 불안하게 된 겁니다 형은 서자였어요 동생은 적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형이지만 적자 서자의 관계에서는 동생이 더 유리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동생이 로마에 가서 외교 업적을 쌓아오니까 더욱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종종 로마 때문에 후계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푸념을 하니까 더욱더 자기 지위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동생의 친 로마 성향이라든지 로마 결탁 이런 걸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공개석상에서 괜히 로마가 이런 나쁜 일을 했다 끄집어내가지고 그 데메트루스가 친 로마 발언을 하도록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점점 데메트리우스 나이도 들고 또 로마가 백업을 해주고 나니까 데메트리우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리포스 왕은 아신의 지위까지도 위협하는 세력으로 데메트리스를 보게 됩니다 이제 이 틈을 타서 페르시오스는 마케도니아 전복을 부추기는 플라미니우스의 편지를 그 왕에 보고를 합니다 그는 사실은 만들어낸 거죠 동생에 보내진 걸로 해가지고 조작을 해서 왕한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걸 보고 이거는 역모다 이렇게 보고 작은 아들을 죽이도록 맹냄을 합니다 이제 이게 보면 청나라에 8년간 볼모로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한달만에 죽은 소인세자가 생각납니다 청나라하고 가까우니까 자기 지위를 위협한다 생각하고 소인세자를 독사를 했는데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BC 179년에 필리포스는 이제 죽었는데 어메했다는 걸 누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탄하면서 죽었다는 글이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실려 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데메토리오스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정사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페르시오스는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포퓰리즘으로 시작합니다 왕이 오르면서 사면도 해주고 파산자 이런 사람 신용회복도 시켜주고 민합세금 이런거 탕감도 해주고 이러면서 백민들의 인기를 끕니다 그리고 황폐한 지역 이런 데서는 재건도 하고 또 북쪽 지방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 이런걸 해서 국경을 강화하는데 로마와의 전쟁에 비해서 군사적인 용도기도 합니다 또 운이 좋아가지고 그 26년간의 평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키노스 케팔라의 전투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젊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본인과 출산도 장려하고 해서 인구가 많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위세를 갖추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정략결혼을 해서 셀리오코스 제국의 공주를 마켓토모니아 왕비로 받아들이고 또 자기 여동생은 비티니아 왕국의 왕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외교의 집행을 넓히는 그런 전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의 다른 나라가 두려워할만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사가들의 평가는 이 사람은 천재성보다 노력행이다 이런 말을 해요 계획을 고집스럽게 밀고 가는 스타일은 맞는데 임기응변이나 계획을 이런 걸 못했다 전쟁을 수행하려면 팔랑크스라든지 어떤 군제계획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이 페르세우스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스의 반 로마 정서가 확산되는데 로마 올로온은 그리스의 귀족층에 많이 지원을 하고 동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올로온 자신도 기족들이고 또 이탈리아 반도를 다스리는 것도 동맹국들의 기족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배해 왔는데 그걸 그리스에도 확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스의 기족들하고만 유대를 잘하면 그리고 그들의 자유를 주고 그들이 잘하도록만 해주면 저절로 로마의 세력권이 늘어난다 그리고 평화롭게 우리의 동맹국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멕히 들어간 것이 필리포스 오세가 팽민 정책을 지지하다 보니까 상류층은 저절로 로마 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유용한 자원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로마가 그리스의 자유를 구의한 게 기족의 현상유지 정책을 지원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족들이 잘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기족체제가 로마만 믿고 착취하는 그런 도구로 뺏긴다면 백민들이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백민들을 두려워하고 백민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해서 한다면 반로마 성향이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냥 로마만 믿고 내 맞대로 해 버립니까 백민들 입장에서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백민들에게는 이 페르시오스가 필리포스 5세를 닮아서 다시 팽민 정책을 하니까 페르시오스가 이런 질곡의 상태를 타개할 구세주로 얘기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오스에는 유리하지만 로마에서는 불안한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페르시오스는 팽창 정책을 펼치게 되면 힘이 있으니까 팽창을 하게 된 거죠 페르시오스가 돌로피아라는 원래는 마켓토니아 영역에 있는 도시였어요 문제 해결을 하면 마켓토니아와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로마 원로운에 가서 해결하려는 그런 낌시가 포착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러느냐 하면서 군대를 동원해서 돌로피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델포이를 군대를 이끌고 방문하니까 그리스를 경악하게 된 겁니다 아카야 동맹 같은 데는 전통적으로 진 로마 정책을 치러 왔는데 마켓토니아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요즈만은 외교를 중단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아카야 동맹에 있던 여러 노예들이 마켓토니아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괴구가 절연됐으니까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계속 마켓토니아와 절연을 할 거냐 아니면 소통을 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는데 그때 칼리크라테스라는 사람은 마켓토니아와 절연해야 된다 우리가 진노마 정책을 계속 고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로서 베르시오스 왕을 인정했고 또 로마 사절이 마켓토니아 가서 융소한 대접을 받았다 그러더라 이게 평화의 표시 아니겠느냐 페르시오스는 그것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건 없지 않느냐 우리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된다 이런 주장 이런 주장을 하면서 탱탱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마켓토니아의 절연한 정책을 지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된 건데 이제 마켓토니아 돌로피아 라는 이익을 점령하고 여기가 델포이가 있는 지역입니다 파라나소스 산이 있는데 이쪽으로 군대를 갖고 와서 돌아갔으니까 그리스를 경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계기는 페르가몬 왕 에우메네스의 이세가 로마에 직접 가서 그 로마가 이제 마켓토니아 전쟁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촉구를 하는 연설을 하게 되는데 데메트리우스 왕자의 죽음을 이야기입니다 데메트리우스 왕자를 죽였다는 게 바로 그 로마와 전쟁을 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페르시오스가 왕자와 로마와 전쟁을 세트로 상속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언젠간 전쟁이 터진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마켓토니아는 보니까 군대가 많다 3만의 보병과 5천의 기병을 갖고 있다 그러다가 그 애들이 전쟁을 10년간 치를 수 있는 군낭미도 갖고 있다 최근에는 로마의 동맹을 해꼬질하고 있다 그 트라키아 아브르폴리스를 축출하는 그런 행위도 했지 않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반로마 행위는 맹팩하다 그래서 지금 안 막으면 코미로 막을 것을 가리로도 못 막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빨리 전쟁이 났어야 된다 하면서 어느정도 로마 원론의 마음을 돌려놓고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델포이를 방문을 합니다 신탁을 한번 해보려고 방문을 하는데 그때 암살단의 피섭을 봤습니다 에우메네스가 그런데 그 암살단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마켓토니아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켓토니아가 시킨 거 아니냐 로마도 마켓토니아 이런 짓을 하는 거 보니까 감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전민국 왕을 해쿠지 했으니까 전쟁을 결심을 합니다 결국은 BC 171년에 리키뉴스 크라수스라는 집정관한테 2개 군단을 줘서 마켓토니아를 공격하게 합니다 그때 에우메네스이시에 페르가몬 군대도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첫 번째 전도에서 로마가 져요 테살리아의 칼리니쿠스라는 데서 전쟁이 터졌는데 그때 로마가 기습을 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에 스키피오가 스페인에서 썼던 방식 비슷한 걸 해요 같은 시각에 여러분 로마 진정 앞에서 시위를 하고 로마가 아무 방문이 없으니까 가고 가고 대풀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급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갑자기 기습을 당하니까 물러날 수밖에 없죠 특히 기병들이 처음에 패배하고 밀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테살리아 기병대의 도움으로 그 피해를 줄이면서 겨우 후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피해가 있을 텐데 결국은 전쟁은 진 겁니다 그 당시에 로마 병사는 2,200명이 죽었고 그 마켓투니아는 한 420명이 죽었다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패배를 했는데 페르시오스가 더 이상 강공을 안 합니다 그 강공을 했으면 로마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었는데 플랑크서 중장병 병을 투입 않고 물러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불필요한 위험을 좀 감수하지 말라 이런 부하의 진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수비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평화협정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는 전쟁에 지고 평화협정을 안 맺어요 그건 완전 창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거부하는데 이제 전쟁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는 그 당시에 기강이 무너졌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패배를 하고 나서 자기도 잘못해 놓고 잘못한 책임을 아이톨리아 군대한테 돌립니다 너가 잘못해서 우리가 졌다 하면서 아이톨리아군 장교 5명을 로마로 압승해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부끄러운 행동을 제지합니다 이 모양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로마가 상당히 오랫동안 평화에서 젖어 가지고 군대가 기강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이 되니까 테살리아 지방에 눈이 쌓이고 테살리아와 마케토리아 간에는 올림푸스 산도 있고 산락이 많아서 쳐들어 전쟁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겨울 수경주로 돌아간 틈에 페르시오스는 저 서쪽의 일리아를 공략합니다 공략한 이유는 로마군이 일리아에 상륙해서 통과하는 걸 허용했기 때문에 징불한다는 차원에서 갔는데 우스카나라든지 드라우다쿰 같은 도시를 함락을 시키고 로마군도 포로로 잡고 하는 그런 정가를 세웁니다 그 11개의 진지트까지 확보했고 특히 그 당시에 일리아의 겐티우스 왕을 눈치보고 망시리고 있었는데 매수를 합니다 문제는 선거만 주고 나중에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게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오기는 합니다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에어보이아의 로마 선박이 정박중이었는데 그걸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전암도 압류하고 콩을 실은 보급선도 압류하는 그런 정과를 거두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 반면에 로마는 자신들 겨울 수경지인 보이오티아에서 여러 도시를 약탈을 하고 주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마 전쟁이 지고 이러니까 그리스의 민심이 많이 변하고 로마에 대한 대우가 상당히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공개하면서 이런 약탈을 하게 되는데 그 주민들은 로마가 너무 행패를 부린다 동맹군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로마 월로운의 보호요청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월로운은 집중관한테 붙잡은 사람이라든지 풀어줘라 이런 명령을 하고 또 관련된 사람들을 나중에 재판에 회복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가지 생각을 해야 될지는 리비우스의 책 서술 내용입니다 리비우스의 로마사를 읽어보면 전쟁의 책임이 페르시우스하고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 오세에 있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왜냐하니까 데메토루스의 비극적 죽음으로부터 이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토마스 모직이란 비알리스토 교수님인데 이분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이게 이제 반드시 데메토루스의 죽음이 전쟁을 촉발한 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써놨어요 근데 지금 리비우스가 써놓은 내용을 보면 페르시우스와 필리포스의 책임이 굉장히 커지고 동생을 죽인 페르시우스 인광보 이런 걸로 됩니다 또 로마가 정의를 구현하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데메토루스를 강조한 것은 로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데메토루스가 왕이 됐으면 전쟁 이런 거 안 했어도 됐을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이 반영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로 진정한 원인은 로마는 그것보다는 로마의 두려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로마가 그 당시에 안티오크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약속한 보상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게 마케토니아가 커지는 걸 두려워했다 이렇게 빠지는데 마케토니아는 굉장히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갖고 있었고 또 군주 정의였기 때문에 그 자원동원 내게 뛰어났었어요 또 그 당시에 필리포스 오셰라든지 페르시우스가 국내적으로는 인기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인구정가라든지 충분한 군대 그리고 군락미 이런게 비축되어 있었고 또 광산 이런 데서 재원이 많이 나왔습니다 용병 1만에 1년치 봉급을 가진 나라다 이 평을 하는데 거기다가 페르시우스의 반로마 정서 확산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슨의 기족 정치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팽면화의 관계에서 그 팽민의 군림하는 그런 기족이 되고 있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팽민들이 이 사태를 타개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걸 굴지른 사람이 바로 사탈리아와 페라이비아에 가갖고 모든 팽민들이 부채 탕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팽민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족들은 기족증을 잘못하면 무너뜨리겠다 이런 불안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의 기족증이 페르시우스가 부축해가지고 무너진다면 로마가 설 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다면 그리스를 모두 잃겠다 이런 불안감을 가졌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미로 막을 걸 가려도 못 박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래서 진정한 전쟁의 원인은 로마의 두려움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인해보시죠 그냥 감사합니다.